저희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피셔를 좀 사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 스케줄을 먹으면 하세요 일단 뭐 그냥 배고프니까 자 우리 전천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샴페이도 하나 따드릴까요?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알고 아 나중에 갈게? 피셔랑 샴페이 먹는 거 아니야? 일단은 좀 배송 배송 치면서 피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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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맛있겠지? 피샷? 저희도 중심하겠다 피샷 맛있겠다 아 근데 뭐가 진영 없었죠? 이거? 아 또 왜 형 형도 샴페이도 딸 수 안 사람이야 뭐 뭐를 뽑아들어야죠? 샴페이 뭐야? 뭐가 진영 되게 잘생기게 튈 수 멋있게 딸 것 같다고 그래 아 여기 최대한 멋있게 다고 그래 호텔에서 주는 샴페이라니까 난 뭐 맛있어? 샴페이지 진짜 뭐야? 진짜 맛있어? 샴페인 크리스타 나 진짜? 띠질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 스토리 안 좋아하잖아 뭐 이런 거 있을 때 봐 난 그때 맛있고 난 끝나고 먹었어 너무 끊기는데 왜? 대륙해 너 이거 쿨필한 툴 알 왜? 사먹도 너무 끊긴다 안 돼 퀵구얼 어쨌든 어휴 피샷 할 사람? 어 피샷? 나 피샷 뭐 얼마 없지? 니가 따라고 해서 니가 니가 달라 안하면 내가 아 아 일단은 저게 피샷 우리 남가도 짱 같이 하자 아 우리 아미분들 아 아니 원래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 부담 내가 내가 몰랐는데 현빈 두 번 더 하려는데 아 3회에 두 번 더 하려는데 거품이 많아서 그래? 야 거품이 다 준거라 하려면 뭐 뭐 뭐 뭐 뭐 아니 최근에 샴페인은 마셨는데 워스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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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샴페이 진짜 힘들어 뭐야 오늘 되게 괜찮대 이러면서 막 왔다가 마지막에 누가 업복음을 달리기 기분 제가 환자 내가 내가 잔잔 빨리 가다가 자 들어가자 그거를 켈린이 진짜 처음으로 들겠어요 제형이 발이 굉장히 공부하 멋있다 내가 반신을 줄지 안 먹어 아 아주 우리가 반잔 해서 이게 비싸면 조금 더 50 10 비싼 70 완전히 싹 싸다 80 그렇게 뭔데 잔을 따른 그리고 잔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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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Autom persons igen 5 이제 대상 너무 축하드리고 왜 그리고 우리 멀리서 들은 이제 학교에서 되겠다 그런 성경은 없어 그 아참 지켜봐서 우리 아는 너무 조금 교환 양이 오늘 우리 얘기 하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에이애에 와 좀 비하니 여러분들 땜에 내가 생각하자 예 잘 모르는 거 사우를 위하여 거기에 감사 도하선 야미 하자 금방 부아 그래서 장애 박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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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무튼 바람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